산신보존에는 우리 청계산이 명산이고 또 청계산의 강시봉으로 인해 가지고 백호산신이 오시 내리시는 도량이고 청정도량이 맞는데 아직까지 여러 제자님들이 청계산의 원력에 대해서 몰라. 우리 백호산신이 얼마나 연검하신지 또 백호산신의 존재로서 우리 제자들이 그 연검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계산 산신보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고 산신의 원력을 같이 받고 싶어서 산신보존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산신보존회 회원들은 우리 청계산을 찾아오시는 제자님들이 답답한 게 많고 또 자기 혼자 풀지 못하는 신명의 원력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경험과 우리 신 제자들이 갖춰야 될 등목과 신의 제자의 길에 있어서 신노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같이 공유하고자 산신공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산신보존회를 운영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가장 제자답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공부방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의 원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천신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산신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우리 열두 신명을 어떻게 모시고 제자의 등목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이 공부방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청계산을 찾아오고 청계국 땅을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지만 이 시간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논할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선지식의 길들을 같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논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지금 시국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신에서는 우리 제자들을 선택을 할 적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라 하고 신령님들이 내리시는 것 같으니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럿이 우리 신을 받들어가면서 어려운 길을 극복을 하고 희망찬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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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